한국전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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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저는 catering파트의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네요. 오직 대전에 오는 길에 정말 기분이 오늘 정말 좋았습니다. 전국의 꽃도 정말 예쁘게 피웠고요. 날씨도 정말 좋겠죠. 전국 국방보보다는 행동을 다니다가 이렇게 pod 갔으면요. 엔드마크, 스타블를 찾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대전 엑스프레이에게 된 장학거리가 아닐까 싶었던 동안 정말 저도 유감공대였나요? 엑스프레이를 행사 즐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박현빛씨의 무대로 이어야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상상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정말 사랑스러워 김나희씨의 무대였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네 여러분의 행복한 마음이 저에게 나태태씨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belief Onderian Gen'하는 mudar rastate 나는 다시 한ify gesch firm 부탁드립니다 두 봉지 아 무대 뒤에서 마음을 졸이면서 함께 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무대였죠? 건강하고 정말 씩씩하게 대단한 선물 받으셨죠? 네 고맙습니다. 자 한 번 생각해본 게 오늘 제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관세계가 가까운 시간 동안 지역인들과 함께하면서 정말 소원 있는 지역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공원 사업, 복지사업을 펼쳐왔는데요. 선인근육이라는 씩씩하게 될 것 같게 정말 좋은 개들이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특별히 오늘을 위해서 이러면 어마어마한 무대를 펼쳐 펼치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지역인들과 함께하면서 더 멋진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멋진 무대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분은요 일단 이름이 정말 예뻐요. 네 이름만큼이나 외모도 정말 멋지시고요. 정말 눈을 뗄 수 없는 무대를 해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눈꽃을 같은 은광씨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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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미소촌상 2,000원씩 멋진 무대였습니다. 다음 무대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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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